사놓고 입지 못했던 치마들 오늘 입어보자구요 화성인 제작진의 깜짝 선물 머리에서 발끝까지 풀 메이크업 실시 그리고 완벽한 의상까지 대반전 메이크오버쇼 털려의 인생 역전 드라마가 곧 시작됩니다 아 제대로 좀 보여줘요 우와 여보세요 누구세요 화장하니까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 미인됐어요 갑자기요 너무 예뻐졌어 너무 예뻐졌어 진짜 저금야 누나 너무 예뻐져가지고 귀비수 받아봐 목을 못먹어 이렇게 너무 예쁘다 그동안 저한테 상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부였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후로 이렇게 털이 없어졌으니까 앞으로 행복한 일년만 찾아올 것 같구요 앞으로 제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온몸을 뒤덮고 있던 털 때문에 수차례 자산시도 그리고 4년의 운든생활 털을 벗고 세상으로 나오는 화성인을 응원합니다 화성인 엑스파일 보고 종료요